저는 또 영상 보고 궁금했던 게 보험 선생님께서 너 정도 학벌이면 고정적인 직업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서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지 궁금했어요. 그것도 되게 일이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장래희망이 원래 아기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게 되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공부해서 이제 경찰 학과를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그런데 이제 저 위로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4학년이고 저는 이제 1학년 이제 갓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언니 학비랑 내 학비를 다 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때 너는 이제 1학년이고 언니는 이제 졸업반이니까 언니를 졸업시키고 너가 정말 다시 뜻이 있다면 그때 대학교를 가라. 한 학기? 한 학기 다니고 이제 좀. 좀. 그만두셨어요? 자퇴. 자퇴. 그럼. 굉장히 하고 싶었던 영역이고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인데 결국 그만둔 게 학업을 못 따라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학자금 때문에 그만두게 되신 거네요. 속상했겠네요. 그럼 동생분도 계시다고. 동생분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학을 못 가신 거네요. 대학교로 다시 갔어요, 동생은.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그럼 동생분은 학비를 대주신 거예요? 아니, 아빠가 해 준 거죠. 동생. 서러웠겠다. 너무 서러웠다. 둘째의 서러움. 이럴 때 약간 차별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서러웠겠다. 그 좋은 학과를 들어야지. 일단 어렸을 때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소원을 잘 안 벌렸거든요.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거 하고. 그럼 용돈 같은 것도 혼자 알아서 해결하셨어요? 네, 용돈도 제가 그냥 혼자 벌어서 사용하고. 그럼 언니나 남동생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도 둘째가 자칫 잘못하면 서러움 많이 느낀다고 되게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으니까. 둘째한테는 너 언니나 오빠나 형한테 이거 이러면 돼. 이러니까 이대로 언제나 끼어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서럽고 억울할 일이 좀 많은데. 서러우신. 다른 것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고통 분담을 가족 모두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포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서럽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인간의 저 깊은 내면 속에는 어떻게 영향이 갈 수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좀 소중한 사람으로 다루어지지가 않는 모양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상처야. 너무 서러운 것 같아요. 두현 씨는 이런 그 지현 씨 사연을 알고 계셨어요. 또 왜 그걸 모르고 있었지.